다 같이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직접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동공생이라기보다 취미가 있고 이렇게 나를 배우고 싶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몸이 있겠고 이렇게 되시면 하자면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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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우리 학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어쩌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할 연주곡은 어떤 곡입니까? 아리랑, 도라지, 밀양, 아리랑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밀양, 이콘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